하파그로이드 독일 선사 하파그로이드와 범아랍선사 UASC가 컨테이너 부문 통합을 논의 중입니다. 하파그로이드는 21일 UASC와 컨테이너 운송 통합을 두고 협력 형태와 공동 실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지했는데요. 전기선 업계 판도를 뒤든 메가 얼라이언스 오션 결정 발표 후 하루 만에 하파그로이드와 UASC가 합병을 두고 대화에 나서면서 전기선 업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선사 간 통합에 대한 그 어떤 합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합병이 진행되면 하파그로이드는 일반 8000TU급 선박에 대우 다가서게 됩니다. 일반 8000TU급 컨테이너선을 일찍부터 발주한 UASC는 하파그로이드의 초대한 컨테이너선 부족을 메워주고 하파그로이드는 우량화주를 통해 원양홀로의 입지를 다지지 못한 UASC의 선복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KSC 뉴스 정지혜입니다.